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요이상 롱 기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랏빛 컬러의 케잔데요 앞판은 이렇게 패지를 금빛으로 넣어드리고요 깃도 검색으로 띠를 넣어드렸습니다 허리띠는 이렇게 안에 심지 넣어서 8cm로 넣어드렸습니다 3조각 하나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또 금빛으로 허리띠에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에는 4겹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흰색에서 보라로 가도록 겉지는 보라에서 흰색으로 가도록 준비를 했고요 끝단은 여기서 한 7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 차이가 좀 나서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6조각으로 겉지는 6조각으로 붙여드렸고요 안지는 4조각 그리고 블라우스는 시퐁 블라우스로 이렇게 비치는 원단인데 굉장히 야시시하니 예쁩니다 팔은 이렇게 스판으로 딱 끼우면 되도록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스판으로 몸판은 스판으로 활동성 편하게 준비해 드렸고 이 가슴 사이에 보석이 보이도록 이렇게 라운드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지는 통바지로 이렇게 사이에 삼각으로 반짝이를 끼워넣어서 또 디테일을 더 했고요 통바지 2겹입니다 옆선은 튀어나왔고요 이렇게 완성도 있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